아 벤소다이스파인 이거 어떻게 외우지? 하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내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함께 재밌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소다이스파인 약 중에서 숄트 액팅 에이전스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클로라세페이트입니다. 아 약이름이 너무 생소한데 어떻게 외우냐면 바로 클로라라는 여자 여성 이름이죠 클로라 클로라인데 잭팟을 터뜨렸어요. 잭팟기계의 이름이 클로라에요. 그래서 클로라 잭팟 클로라 잭팟 아 근데 하필 그 잭팟 기계에 막 또르르륵 하면서 돌아가죠? 그쪽에 뭐가 걸렸냐면 3에서 3-8이 마치 걸린거에요. 와 그래서 아 클로라 잭팟는 3시간에서 8시간 액션을 하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기가 막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클로라 잭팟 클로라 잭팟 여기 잭팟을 터뜨리니까 혀에 나온 이 약 있죠? 이 약은 이제 트랜지인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약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세요. 에코를 끄고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울 약은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끝 미가 없죠? 그 범위는 바로 미다졸람이 미를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다졸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를 다 줄래? 미다졸람? 재미있죠? 어때요? 미를 다 줄래? 미다졸람? 잘 외워지죠? 그런데 미는 건반이 도에서부터 시작하면 몇 번째 있나요? 도레 미 세 번째죠? 그래서 3시간부터 미에서 다음 미까지는 몇 번째 건반일까요?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세워봅시다. 미, 파, 소, 라, 시, 도, 렘이... 네, 여덟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미다졸람이 3시간부터 8시간까지 작동한다고, 작용한다고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 트라이안솔람인데, 양이니까 트라이안솔람 할 때 렘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오, 미다졸람! 나 미를 세 개만 줘! 하면서 손을 쭉 내밉니다. 그래서 이 양이의 이름이 트라이안솔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이 세 개만 줘! 하는 세 개가 곧 3시간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다른 약처럼 8시간 작용을 합니다. 과연 미다졸람이 양한테 줬을까요? 자, 마치면서 퀵 리캡! 네, 여기 보이는 잭팟 이름이 무엇이죠? 클로라세페이트! 네, 그리고 3에서 8시간, 3시간에서 8시간 작동을, 작용을 하고 Duration of action이 3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를 이렇게 다 모아가는, 다 떼가는 미다졸람. 미 다 줄래? 그리고 미다졸람한테, 오, 나도 세 개만 줘라! 트라이안솔람! 그래서 이 약들은 다, 다 숄트 액팅이죠. 네, Duration of action에 맞게끔 이 벤소다이셉파인 약들을 나열하라고 합니다. 짧게 작용하는 약과 약으로부터 길게 작용하는 약. 가장 짧게 작용하는 약은 방금 외운 것들입니다. 무엇이죠? 네, 첫 번째, 클로라세페이지, 우리가 배운 약이죠? 그 다음으로 길게 작용하는 것은 알프라졸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세파함이 있습니다. 나머지 약들에 대해서도 한번 님모아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셨나요? 유용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하는 학업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린 운명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그 다음 could we have to call it to be guys 그런 미 knows 아 virt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